진정한 장추디언! 장추디언! 여호너랑 장추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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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너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 오빠가 하차했어. 진짜요? 박수! 아니, 우리 기사도 안 내고?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부모 오빠 하차는 기사가 안 나. 왜? 거의 잘 안 나. 진짜요? 서로가 하차해, 기사 잘 안 나. 거짓말이죠? 빨리 불러와요. 솔직히 나 몰라. 전화해본다, 잠깐만. 나 오늘 대부분 못 봤어. 전화해봐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돼? 부모와 아주 멋진 남자친구 두 분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두 분? 그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남자죠, 남자. 동생을 찾으면 파트너 되는 거예요? 네. 거짓말! 어떻게 해? 우리 얼어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찾겠어. 얘가 너에게 MC로 맡기겠어. 네! 야, 이승규 이리 와. 이승규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일단 여기 애는 없고요. 여기 없대요? 그전에 여러분들 짝을 지어드릴게요. 짝을 지는 거예요? 예원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신영 언니랑 다 짝을 하고 싶어요. 예원, 후연. 아, 거짓말. 예원, 후연. 아, 거짓말. 아, 거짓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잠깐만. 짝을 짓고. 예원이 우리 이 옷 입고 와서. 짝을 짓고. 대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짝을 지은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너랑 딱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 커플은 신영, 수지. 신영, 수지. 신영, 수지. 지금 저희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왜? 오픈부터 어색해가지고.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언니, 저희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벽을 깨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되게 걱정은 했는데. 신영 언니랑 짝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 세 건 우리 오늘 함께 운영을 같이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근데 짝의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어색하다.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어색하네요. 친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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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어. 이미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 동안 더 친해져요. 이 기회로 더 안줘요. 정말 영향을 안 보게 될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잘해봐도. 이 둘이는 싸운다에 내가 중순히 쉬고 마는 거예요. 쉬고 마는 거예요. 오늘은 우정 레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 오빠와 멋진 남자친구 두 분이 어딘가에서 기다리시고요. 주말 농장에 먼저 도착하시는 분들일수록 유리한데 맨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스포츠. 여러분 앞에 솜사탕 3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등을 맞대십시오. 응? 자, 가방 먹어봐. 키 차이가 너무 나는데 나 자존심장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뭔데요? 팀원이 등을 맞대고 솜사탕을 빨리 먹는 순서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야, 야. 시기야. 수기야, 야. 야, 너는 춤 좀 붙이지 마. 야, 시기야. 조금만 깨끗하게 먹어도. 진짜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침 나와. 빨리 먹으라고. 아, 팔꿈켜.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먹어, 진지야, 진지야. 진지야, 큰일. 야단 났다, 야단 났어, 지금. 야, 그래, 됐어, 들고 먹어. 아, 잠깐만, 진지야. 아, 잠깐만. 야. 자, 뻔히 뭐지, 출발. 하나 먹으려고. 하나 먹으려고. 됐어, 하나 먹으려고.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야! 야, 먹었다. 야, 뭐하다고? 자, 진영수 팀 출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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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빨리.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맨 모두 내게 줄게. 출발. 아, 뭐야. 와, 너 없지 마. 야. 에이, 다루. 올라갔는데. 아유, 심각하려. 야, 가슴아.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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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다. 뭐야? 야. 아, 됐다. 아, 됐다. 미쳐봐야겠다. 됐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봐. 야. 뭐가 있어. 차 안에 있는 개머리띠를 착용한 후. 차 안에 있는 꽃 머리띠를 착용한 후. 철머리띠를 착용한 후. 철머리띠를 착용한 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흑의소로 가. 오늘의 미션을 알고 있는 개남을 찾으시오. 미션을 알고 있는 꽃남을 찾으시오. 철남을 찾으시오. 경기도 화성? 차 안에 있는 철머리띠? 꽃머리띠? 그렇지. 꽃머리띠. 꽃머리띠. 뭐? 개나? 왜 하필 개야? 게스트. 그러면 남자분도 이 머리띠를 하고 계시나? 그분이 오늘 학? 청소년이요, 영원아. 정재현. 빠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나와 있어요. G6도 없고 신영이도 없고 게스트도 없고. 나만 있네. 뭐야? 오! CM을! CM을 업! 우와! 이야! 아니 뭐 얘기도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얘기 없이. 뭐 얘기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휑해요? 아니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오늘 CM블루 오는지도 저도 가리 못 들었고. 아 정말요? 아니 저도 그냥 오라고만 얘기 들었어요. 휴게소에. 저희 좀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네. 그럼 오늘 분불 불패. 아니 근데 G6도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와요. 오긴 와요? 네. 아니 청소분패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좋아합니다. 화이팅 넘치는 모습. 누구 좋아요? 다 좋습니다. 보라 씨. 보라 씨. 뭔가 항상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그 파이팅의 매력을 느꼈다. 네. 어떤 멤버예요? 아 저 수지 씨요. 수지 씨요. 일단 이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뭐가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아 나 꽃게요. 꽃게. 이게 뭐지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건 백이에요? 뭐예요? 이거 백이에요? 이거 백이에요? 제가 또 머리띠가 어울리거든요. 아니 이거 꽃게 이거 다 괜찮은데. 화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령인가? 철가방? 아 철가방. 아 이상한데 이거 왜 철가방을 주지? 철가방 뭐 해바라기. 꽃게. 뭐야 이거 머리띠는. 자 여러분들이 그 머리띠를 쓰고 계시면. 네. 지식스 멤버들이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실 겁니다. 아 진짜요? 이게 다 연관되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연관되는 거 같은데? 철. 철꽃꽃. 철. 해. 해바라기. 해. 꽃. 철.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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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선. 꽃게 선 integrationvar. 꽃게 전. 꽃게 선 Insani decre. 국회 Kathy Dempo. 내가 볼 때는 일단 수지, 혜련, 신혜언니는 무조건 붙어야 돼. 맞아. 수지를 참여주면 안 한 사람은 신혜언니가 붙어야 돼. 그리고 예원이랑 효연이도 붙어야 돼. 그치. 둘이 약간 앙속이 약간 그런 느낌? 둘 다 약간 어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쭈쭈쭈쭈! 우쭈쭈쭈 쭈쭈쭈 쭈쭈쭈! 그때 좀 어색했어요. 예원에도 그렇게 말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서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까. 서로 머리로 엄청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최근 어색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어색한 커플로 뽑았나 봐. 근데 진짜 어색하면 어색하다고 말 못 할 거 같아. 맞아, 맞아. 근데 또 이것도 있어. 어색하다, 어색하다 말하니까 진짜 어색해지는 거 같아. 맞아요. 일단 효연이랑 저랑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둘이서 차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효연이랑 더 멀어지지 않게 유지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그 시간을 어렵게 보냈던 거 같아요. 너가 봤을 때 내가 누구랑 어색해 보여? 수지. 수지랑. 써니? 써니? 수지랑 써니. 빨리 말해 봐, 빨리 누구야? 어색한 사람. 봉신이에요. 난 그렇게 어색한 사람은 안 하는 거 같아. 약간 수령한 내용이 있어. 진짜? 뭔가가 수지가 어색해. 수지의 개그가 어려워. 수지 형은 지금 분명 엎지로 웃고 있다. 뭐야, 아빠. 대이먼. 대이먼. 대이먼? 그럼 수컷? 암컷. 암컷 이름이 대이먼이야? 대이먼. 왜 대이먼이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미드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아주 나쁜 뱀파이어의 이름이 대이먼. 하필 왜 암컷한테 대이먼이라고. 이름이 암컷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러면 이름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수지 화법이 또 이게 이슈가 될 거 같아. 수지 화법이 있어요. 성공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비유를 좀 잘하는 거 같아요. 그냥 안 보고. 시만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시만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언니가 오늘은 파란색 옷을 입고 왔지만. 언니가 초록색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럼 언니한테 저는 시금치 같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비유라고? 저 미치겠네 진짜. 수지 화법 대박. 수지 화법. 오늘은 뭐야 파란색을? 오늘은 얼음 같았어요. 이거 좀 식사할까 해서. 아 잠깐만. 시금치는 안 식사한 거 보고. 시금치는 굉장히 신선하지 않아요? 수지만의 기부가 있고. 수지만의 그게 있어. 난 너를 공부할 거야. 대화를 좀 오래 길게 하고 싶어. 아 진짜요? 3분을 못 넘기는 거 같아. 3분. 퀴즈 한번 낼래? 서브에 대한 퀴즈. 네? 틀리면. 손목. 핏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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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이상형은 뭘까요? 쌍꺼풀이 없고. 귀여운 남자 좋아져. 땡. 아이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바꼈다. 바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얘가 바뀐 거를 엄마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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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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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민은? 강아지를 어떻게 키울까? 정답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얘가 똥을 싸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얘가 건강하구나 얘가 아픈 줄 알았는데 똥을 싸보면 알잖아요 얘가 건강한지 아닌지 너무 예쁘게 싸놓고 똥을 진짜로 기분이 막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아직 다 알진 못하지만 손톱만큼 안한 느낌 너도 엄마한테 효도하려면 똥을 싸 너 보내주지 마 언니한테 보내줄까 언니한테 보내줄까 아니야 내 거 보내줄 너랑 말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언제 도착하지? 아직 서울이야 아 그래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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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짓지? 부모 바라면 그냥 입을 막아서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부모 바라면 우리 팀이 아닐 것 같아 3번 팀이겠지? 부모 바라면 아니었으면 잡을 해외 1번 쪽에 왔어 1번 쪽에 왔어 1번 쪽에 왔어 1번 쪽에 왔어 왜 뛰어다니는 못해 기뻤습니다 부모 바라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뻤어 바로 당장 달려갔어요 이거 빨리 가요, 우리!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무슨 일 있어? 안 돼, 안 돼. 어, 어! 어, 쟤 왜 이렇게 기술이 좋아졌어. 이제 세 분이 모이셨으니까요. 미션을 드릴게요. 어? 어? 저기 죄송한데 우리 누구예요, 언제 와요? 몰라요, 우리도. 안 돼, 이거 줘야 돼요. 어? 저거 다 뜯어놓고. 잠깐만요. 아니, 이거 뜯으면 안 돼요. 안 뜯을게, 안 뜯을게. 아니, 너 단들기 잘해. 모이셨, 모이셨. 모이셨, 모이셨. 모이셨, 모이셨. 아, 미쳤다, 미쳤다. 단남의 몸에 있대. 복개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아까 뭔가 작가님이 쓰긴 쓰셨는데. 진짜요? 진짜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있다, 여기? 장항. 장항? 귀뒤에도 있죠? 네. 장항. 장항. 어디 있어요? 두 개밖에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여섯 개. 여섯 개 썼다고요? 여섯 개 정도. 죄송한데요. 나와주시겠어요? 무슨 머리야. 탄, 탄, 탄. 탄, 탄. 보이셨죠? 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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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나?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정성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너무 정성해요. 아니, 정말. 여기 손. 손. 팬 여러분들, 정신 씨의 등입니다. 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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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요, 이거. 왜? 도착이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도착장. 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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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두왕, 탄두왕. 선착. 정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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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탄두왕 참착. 가자, 빨리 가자. 탄두왕 참착. 야 1번 차. 빨리 가자, 빨리 가. 거의. 어? 야 3판, 1판 없어? 1판 없어? 1판 없어? 자. 1판 없어? 어디 한 거야, 어디 한 거야. 어디 한 거야. 아, 안 될 소녀야. 소리야. 어? 이거 없으면 안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손잡이라도 줘야 돼. 그냥 준거라도 있지. 손잡이라도 있어야 돼. 우리 팀 누군지만 얘기해줘요. 아니야 여기 안 나왔어. 이걸로 우리 팀은 어떻게 찾아. 이걸로 어떻게 찾아. 저게 뭐라고 했지? 꽃남 찾아야 돼. 꽃남. 주먹바닥. 누구야. 잠깐만. 꽃남 꽃남. 꽃남. 꽃남 찾아요? 분수 바로 앞에 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분수 바로 앞에 있어요. 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저거 보호구 아니에요? 어디 어디 어디? 어 맞는데? 철가방 안 들고 있어 다행이다. 야 빨리 빨리. 야 야 야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 아 뭐야. 울빨 쳤어 울빨 쳤어 울빨 쳤어. 아 잠시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ύ옹아. 아 심장 CounselEy 뭐해. 나와. 야 효연아. 너 소녀 Gaga야. 안 나와? こんにちは. 수지 나 씨. 집주아 야. 수지. 한 번만 주가. 어디 있어, 꽃남? 붕수대 앞에 있다는데? 아, 다른 편이지? 잠깐만! 저기 누워계신다. 저기 누워계신다. 꽃남, 꽃남. 빨리 와야 돼, 꽃남. 아! 죄송하지만 꽃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뭐야? 뭐야? 철가방이야? 네. 뭐야? 뭐예요? 스시기 아니에요, 이거? 애들 다 뛰어갔어. 이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예언이가 됐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꽝! 이렇게? 절짓말. 야, 야, 예언아. 예언아, 같이 가. 야, 야, 우리 딥민하고 미션해야 된다고! 우리 그분 찾아가서 창 한번 씌워주자. 으음! clarify! 察기 cn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사랑한다고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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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 뭐하는 건데. 아 뭐야. 우리 팀이다. 어. 잠시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 이형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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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 빨리 해야 돼. 저 인정 못해요. 애들이 오고 있어 나도 인정 못해. 근데 어차피 용아는 꽃이라고. 이리 와 빨리 미션 하자. 안 돼. 무지 무지 아쉬웠어. 용아를 보자마자 아 우리 거다. 이랬는데. 야 이겨야 돼 애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 어쩌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카메라 했다 카메라 했다. 카메라 했다 죽었어. 저기 있다. 강대. 강대 이따가. 아 뭐야 저기 치울 거 있잖아. 뭐만 가는 새끼들. 새끼들. 저거 오다. 야 애들이 오다 빨리 와야 돼. 야 빨리 오라고. 야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에이. 뭐야 뭐야. 머리띠 머리띠.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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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나는 사람을... 어! 저기 꼰남 있다! 꼰남! 언니 꼰남! 아 못해먹었어! 언니 찾았어! 이거 어떻게 해요? 뺏어요? 우리 성공 아니에요? 성공? 미션 미션! 꼰남! 오늘 오전 레이스 저녁 수단을 통통하게 사려오는 꽉 찬 꼬깨탕입니다. 마을이 도전 꼬깨탕을 구하기 위해 빨리 주말놀장으로 와주세요. 꼬깨를 구할 수 있는 장소는 철남의 몸에 있습니다. 철남이 누구예요? 철남! 이거 누구 있어요? 철남의 몸에 있습니다. 아까 글이... 글자 적은 건 그건가?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내가 벗을게! 내가 벗을 거야! 빨리 가야지 지금! 탄! 응? 적어 적어! 착탄? 착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뭐야? 일단 여기다 여기다 적었어. 도! 도! 장! 여기 여기! 착! 아 진짜! 수지 씨 고개 돌려! 수지야 고개 돌려! 알았어 알았어! 수지 고개 돌려! 빨리 빨리 빨리! 시험 고개 돌려! 시험 고개 돌려! 시험 고개 돌려! 시험 고개 돌려! 미안한데 용호아 잠깐만! 안 돼 좀 해!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여기 안 벗은 거야! 아 이게 뭐야! 여기 여기! 탄항! 탄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천! 천! 여기 뭐지? 야 사진 하나만 찍자! 시험! 시험! 벗어봐봐! 아유! 아유! 아니! 내가 길로로 안 찍는 거야!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아빠가 밑으로 벗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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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우리가 퍼즐로 맞춰야 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진짜! 벗어! 벗어! 뭘 벗어! 아니! 저거 돼! 지금 하나 찍어요! 언니 언니! 도와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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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셨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요? 고개 돌려도 돼요? 어! 이거 뭐지? 선착장! 도.. 도 선착장? 탄도항 선착장!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가자! 얘네 차지! 이거 봐! 어떻게 좀 해봐! 못 가게! 아니! 못 가게! 내가 키 빼봐요! 키! 줄을 빼서 차 밑에 가요! 차 밑에 가요! 차 밑에 가요! 차 밑에 가요! 그렇지! 끝! 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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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탄도항! 탄도항! 있어! 진짜야? histoire! 있어! 안산이! 맞다! 맞다 그러니깐! 맞다, 맞다! 안산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잖아요! 응! 타도항! 오오!! 역시 꽃남이야! 어머니! 용하 오빠 좀 저랑 맞는 거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이패벳 해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먹을 냈어요. 그래서 저를 이겼어요. 가자 일단 가자. 한두왕 한두왕 한두왕. 일단은 아직도 걔네들은 이거 못 찾고 있을 거야. 키도 숨겨놨으니까 한 시간 뒤에 출발할 거야. 출발. 할 게 없다고? 차끼리 빼놨어. 부모 오빠 양아치인데. 어디였어 이거? 어 분명. 야 대박이다 핫길. 어제 수지 짜증났다. 수지 짜증났어. 넘겨버릴 거야. 넘겨 넘겨. 이거 한번 뜯어보죠. 고고. 차 키를. 그러니까. 이따가. 예원이 전화 왔다. 예원을. 네 신영 씨. 네 품 씨. 이거 아직도 휴게소예요. 네 저 아직도 휴게소예요. 지금 차 키를 못 찾아가지고요. 아 어떡해요. 저기 그러면. 네. 저희가 차 키 어딨는지 알려줄 테니까. 네. 중간에 맛있는 거 사주실래요? 양아치네. 일단 출발해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일단 중간에서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를. 본네트. 차 본네트 3번이라고 스티커 있죠? 2번. 2번이라고. 그 안에 차 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에서 봐요. 중간에서. 뭐래요? 야 뭐 사달래. 되갚아주자. 어떻게 해요. 돈 있어요? 돈 없지. 하나도 없지. 딱 사준다고 말하고 요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같이 키를 숨기자. 눈치채지 않아요? 안 채. 효연이. 예원이. 더 붐. 그들이 눈치를 챌까? 도전? 복수하자 복수. 지금 막 이글이글 끌어요. 지금 펼쳐. 십자리 막 물어보면 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또 다른 생각하지 않겠지? 어? 왔다. 됐어. 일단은 약속했죠? 녹음 다 해놨어요.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요? 줘봐요. 했어요. 하나 둘 셋. 빨리요. 아 이게 무슨 짓이. 아하하하하. 그러지 맙시다 우리.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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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나 먹고 싶은 거 있었어. 수지야 너까지? 천하 음료수야. 나 먹고 싶은 거 있었어. 아 그거 뭐야? 용아 왔잖아요. 용아 너 이렇게 해? 발이 이렇게 하세요? 설악 고생. 응? 너무 철단 받았는데 알아요. 오케이. 올려봐요. 그건대요. 아 진짜. 나는 식사화 1개. 배 맛거리 먹지 마요. 기회 줘요. 오케이. 1번 한 3번호 중에. 내가 어떤 거 어딨어? 이 차야 이 차. 이 차 맞지? 트럭크야, 트럭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생각 못한다. 여기 88m. 가자. 신영아, 과자도 하나 사줘라. 요 그루트 없나? 어? 신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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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거짓말. 뭐야? 김진영. 야, 잡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문 열어. 뭐 안 해. 열어요? 열면 안 되지. 수지야, 열면 안 되지. 김진영. 안녕. 이게 바로 복수. 이건. 멈추자. 빨리 가, 빨리 가. 됐다, 빨리 가. 이 쪽으로 가야지. 빨리 가야지. 내가 이 할 줄 알았지. 왜? 여기가 없잖아. 거짓말 안 해. 이씨. 여기 똥판 찍으면 돼, 지금. 어? 뭐야? 뭐야? 티 아니야? 아니에요. 저기, 저기 봐봐. 저기, 저기 봐봐. 저기, 저기 봐봐. 저기, 저기 봐봐. 아! 아! 뭐야? 뭐야? 여기 슈트 밑에. 아!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찼어? 오케이, 오케이. 매니저님 어딨어, 빨리. 아, 저기 그랬어. 이거, 너 뭐? 동갑이세요? 네, 저희 친구.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24살. 아,저는 22살이에요. 어, 어리다. 아, 누구야? 아, 편하게 부르세요. 접시다. 저기, 다 봤다. 우리한테, 편하게 해. 뭐라, 누나라고 누나다 언니 누나다 언니 누나야? 느끼지 않네 너라도? 순간에 열려 다 이해할 수 있어 야 이 자식아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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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야 너는 이해할 수 있어 이거 날 시험하는 거야 그런 성격이신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또 다차원적인 성격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밉지 않은 성격이에요 여기 어디고 아 됐는데? 사투리 쓰세요? 어디? 부산 중심 맞나? 바로 사투리된다? 지금 삼은국이야 지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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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부산이다 갔다 반갑다 아닌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내려주세요 사투리 이제 매니저가 어딨지? 아니야 지금 사투리이다 사투리이다 왜 이렇게 사투리인데 너무 잘하네 내 부산 살았다 진짜? 부산 어디 살았는데? 부산 서면에 살았다 어? 서면 어떻게 하는데? 서면 펜스타인에 가봤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용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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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다 엄마 보고싶다 아니다 아니다 뒤에 누구 탔었어? 뭐야 이거 이동 미스 친해지기 위해 서로의 취향을 받는다면 만약 취향이 미치할 경우 저는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눈, 코, 입 좀 고치고 싶은 부위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코! 코! 코 입이요? 입이요? 이, 이, 이 저희도 또 하고 싶어서 입은 깜짝 놀랐어 입은 어디 보죠? 더 찢어야 하는데 더 깨매요 작게? 아무도 모르고 저 개인만의 콤플렉스라는 사람 뭔데? 웃을 때 너무 화나게 웃으면 윗입술이 없어져서 이렇게 돼요 이거 다 해봐 바다산 바다산 바다 한번 해볼까? 바다산 하나, 둘, 셋 바다 바다 오, 잘 받아 종 주세요 뭐야, 진짜 주네? 진짜? 이거 종이야! 종이야! 하나 잠깐만, 아니야 손님이니까 그래요, 일단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또 뭐 있죠?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물냉이야? 나 물냉 대박 정주세요 정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찐빵 왕만두 찐빵 대 왕만두 찐빵 대 왕만두 하나, 둘, 셋 왕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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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세요 정주세요 정주세요 와 맛있다 근데 이렇게 황으로서 서로의 취향을 조금 안 것 같아 신기하다 진짜 우정 테스트 약간 가요 프로그램 할 때나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같이 촬영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되고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친해질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더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간장게장 양념게장 중 더 좋아하는 게장은 하나, 둘, 셋 양념게장 간장게장 아직 제가 심한 애를 못 봤어 심한 애를 봐봐 얼굴이 몸중에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하나, 둘, 셋 얼굴 오오 저도 얼굴 안 봐요 응? 이거 어떻게 봐줬어요? 이건 심한 애를 심한 애를 그거 안 했어요 텔레파시 텔레파시 그치? 동표시는 뭐야? 통파시는 뭐야? 아니, 수리야 통파시는 뭐야? 텔레파시 통하는 텔레파시 그거를 제가 급해서 통파시려고 한 거지?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원래 촬영을 할 때는 사람도 많고 집중도 안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 저 말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만큼 편해진 것 같고 신영 언니 덕분인 것 같고 그냥 되게 되게 재밌어 재밌게 잘 즐겼었던 것 같아요 저희 1등이에요? 1등의 아이콘 1등의 아이콘 1등의 아이콘 승리 아이콘 여기로 가 바닥 가까운 데로 우리가 그때 갔던 데가 여기였어 저기 천천히 배 표시가 있는데 배 타나? 자, 주세요 꽃게 꽃게 1등이에요, 벗겨주세요 벗겨주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천굴, 천굴 깃발 이거다 코타로 코타로 나와요 코타로 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정신, 정신 친구 네 아름다운 탄도왕 곳곳에 억호가 잡은 꽃게를 숨겨놔 꽃게가 든 아이스박스를 찾아 다시 탄도왕 선착장으로 여기가 선착장인 거죠? 잠깐만 꽃게가 든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곳곳에? 네 머리를 써보자 벌써 생각하는 꽃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가면서 잡자 그러면 빠른 데서 잡으면 바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 아이스박스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야, 나 뭐 하나 본 거 봤어 어디요? 저기 보여? 저 등대 같은 저 밑에 스트랩 홈, 저 아이스박스 어디? 야, 너 눈이 왜 이렇게 좋아 어디요? 기다려봐 야, 보라야 어디? 보라야, 너 왜 이렇게 어떻게 해? 보라야 너 너무 빨라 눈도 좋고 너무 빨라 아, 어디 무슨 소리야?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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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이스박스 진짜 안 볼렸대요, 나 잘 나와 잘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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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말봐 보라야, 열지 마 같이 열어 탄도항 선착장이 어디지? 저인가? 어, 하나 있다 한 대 있다 또 있다 써니 보라다 또 뛰고 있잖아 어? 어, 써니 보라 어, 드디어 찾았다 저 팀을 처음 봤어 되게 반갑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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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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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 선착장 여기다, 여기, 여기 용아 그냥 정신없이 뛰어, 그냥 그래, 뛰자 어 꽝이든 상이든 상관없어 보라는 짱이야 진짜 웃기지 야, 보라야 나 진짜 웃기지 나 진짜 실력 좋은가 봐 오, 뭐 들어있어요 뭐 열어볼까? 나 진짜 웃기다 하나, 야,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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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죄송해요 보라가 관찰력도 굉장히 좋고 순발력도 굉장히 좋아서 상자를 잘 찾을 수 있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선착장, 선착장 여기 있다, 여기 나 못 간다, 나 못 간다 난 너무 무섭다, 이거 흘려있다 어, 비어, 비어 아니, 왜 나 못 간다, 나 진짜 너무 미안하다, 나 못 간다 어, 퓨라 아, 씨앤볼 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못 간다 가자, 가자 아, 아, 못 간다, 못 간다 나 못 간다 아, 아, 못 간다 아, 아, 못 간다 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 너무 좋다 아, 다른 팀 여긴 왔어, 저거 왔어, 저거 뭐야? 아, 저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거, 아니, 그거 아니야? 미치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야, 너무 빨리 찾았어 야, 너무 빨리 찾았어 야, 우리 어차피 한 팀은 탈락을 해야 돼 그래 그럼 뭐 이걸 일단 차에다가 숨겨놓고 안전하게 응 그리고 차를 잠그고 차키를 빼서 차키를 들고 이동을 하자 그래서 야, 우리 하나를 더 찾아서 한 팀을 탈락시키래 그래, 그래, 좋아 정신이 원래 같은 팀이 된 게 진짜 좋은 일을 안 하네 야, 이거는 너는 행운의 하이커야 행운의 하이커 고맙다, 고맙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가 여기 와서 뭐 하고 갔어요? 혹시 어, 여기 미션 저기 있다 어 어, 수지 겁이 없네 네 잠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를 찾아내네 아이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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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스박스가?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혹시 이거 좀 더 있을까? 그런 거 아니야? 어 언니 어, 벼라, 어, 벼라 위를 보려라 위 위 가지고 아니, 밑에 보지 말고 밑에 보지 말고 밑에 보지 말고 위를 보면서 자 아이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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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떼버려 우리 차인지 모르게 우리도 몰라 그럼 일단 놓고 어디 어디? 이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아니 나 하나요 왜? 낚였어요 일단 하나 찾고 그냥 하나 더 찾아봐 내가 봤을 때 그거 100% 낚시야 얘들아 미끼야 그런 데 있겠니? 진짜? 느낌 왔죠? 뺏어 뺏어 야 먹을래? 얘들아! 얘들아! 으악! 저기 그만! 으악! 저기 만큼! 저기 그만! 저기 그만! 저기 그만! 저기 그만! 뭐라고! 수지야! 걔는 왜 고마세요! 괜히 개 도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수지 또 수지 왔다고! 나이스! 수지야! 하필 밥밤에 왜 개를 끌고 와 가지고 빨리 와! 빨리! 저기와! 저기야! 저기야! 정신아 안 돼! 도망가! 정신아 도망가! 정신아! 일하자 정신 군! 교환! 교환! 왜? 니네 왜? 정신아! 귀여워! 정신아! 안녕 정신아! 오픈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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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무거워 저기요 저희는 없어요? 미션부터 받아오세요 안 돼요 이거 주자니까 먹고 가세요 뭔데요? 먹고 또 먹으시라고 어디 가는 거야? 미션에 가야 돼요 선착장 산도왕 선착장에 가서 미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야지 들어야지 빨리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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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뭐 하면 보여줄게 오픈 안 했어요 아까 오픈한 건 끝이었어요 크네 야 헛수가야 다 내려놓자 빨리 끝냅시다 우리 자 가자 헤헤이 눈에 잡아서 있어? 힘들어 있다 있다 야 보라야 너 무슨 수색대 나 왔니? 자 가자 오픈하지마 에이 빙콜개야 자, 야 봐봐. 이거야. 또 누구를 굴려볼게. 따니야, 보라야, 정신아! 하나만 줘! 효연이 좀 봐. 야 효연아! 김효연 빨리 와! 김효연! 왜 오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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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 공격하는 아이스판스 차라나 다시 탄단선. 야, 아까 저기 있었잖아, 빨리 와! 야, 차라리 보면서 하나 봤어! 빨리 와, 뛰어! 묶어, 줄! 목에다 줄 묶으면 오래 걸리면 개잖아! 쟤다! 쟤 박스 하나 있어! 뛰어, 뛰어, 빨리! 아무 손을 뛰어! 야, 열어봐봐! 야! 야! 이거 갖고 가있다. 다시 이리로 꺼보실. 아파, 아파! 이거요? 야! 정신이 안 보여? 여기 있지? 정신이야! 야, 저기 있다! 용아야! 정신이 나와! 야! 야! 정신이 나와! 이리 와! 야, 할 말했다! 정신이 나와! 정신이 나와! 정신이! 정신아! 정신아! 둘 밖에 없어. 야! 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정신아! 오케이! 한 번 쳐가 버릴 거야. 가! 나도. 나 진짜 못 했었어. 아니에요. 꽃기 때문에. 아니에요. 꽃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오면. 갖다 버릴 거야. 울러나요. 말해줄게요. 열. 꼭 지키지 마! 뭐 할 거야? 꼭 지키지 마! 형. 형. 거기로 가. 한 번 쳐서 갈 거야, 지금. 뭐 줬어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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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알았어, 가자. 열다섯 개 박스 중에 세 개만 꽃기예요. 근데 그 중 꽃기가 세 개 중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자, 들고 있어요. 시원이가 들고 있잖아요. 확인만 할게요. 시원이가 들고 있잖아. 자, 한 번만 보여줘. 진짜 확인만 하고 바로. 알았어. 하나, 둘. 셋, 셋. 안 가져가. 안 가져가시는 거 알아요. 안 가져가! 하나, 둘. 아, 영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영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영아 씨 그렇게 안 봤어. 어, 영아 씨 그렇게 안 봤어. 마이크 빠졌나? 마이크 빠졌나? 아, 영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 진짜 힘도 없어. 아, 내 코키. 아, 뭐해. 우리 코키. 내 코키. 보라, 어, 땡겨. 가자. 땡겨.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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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블러 저거요 저거요 백블러 정신아 잠깐만 누가 나이가 서느냐 살짝만 살짝만 공개해도 될 거 같아 용아야 너 아니에요 나를 쏘고 가라 방 홍해를 또 잡았지 네 잡았어요 보실래요?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보실래요? 리얼이다 리얼 어 깜짝아 이거 빈껍데기 빈껍데기 그럼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첫 박스가 아니에요 네? 갖고 있는 꽃게 중에 중요한 건 네 이거 말고 한 박스가 더 진짜가 숨겨져 있어요 어디있어요 그게? 모르죠 저기요 그건 저희는 진짜 몰라요 저희도 찾았어요 근데 저희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과연 이거 순순히 순순히 줄까? 아니요 순순히 안 줘요 그럼 이 박스에 그렇게 연연할 거예요? 아니요 연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잘했어요 우리 엣살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나 같으면 빨리 가서 한 박스 찾는다 찾겠어요 그 위치만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도 몰라요 바로 오늘 막살 정신이 닮았어요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젖죠? 막살이 어떻게 됐어요 화이팅 수지야 어 거기 거기 카메라가 있는 거 자체가 이상해요 진짜로 야 진짜로 왜왜왜왜 왜왜왜 왜 대박 대박대박 야 우리 봐 숨겨둘래? 우리가 들고 가면 뺏겨 배 뒤에다는데? 너가 올라가 봐 야 나 망볼게 너 빨리 빨리 가 너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이거 어따가 나 근데 이거 이거 갖고 가고 안 돼요 망볼게 너 wsp 죽어빠랑 어디 있어요? 오빠!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언니! 언니! 빨리 와! 뭐야! 아니야!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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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쪽! 아니야! 아니야! 없어! 없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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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 내립시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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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미션 카드 어디 있어요? 파츠! 파츠 갈 거예요! 어떤 거? 미션 카드! 미션 카드 나한테 있어! 봐봐요! 왜? 없잖아요! 이거야, 잡! 어, 어! 있어! 이러면 모르겠다! 언니, 이래! 써니네 거랑 한 박스 다 빼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요! 뭐야? 어, 대박! 대박! 우와, 야, 슬프다! 야, 어서 와! 간다! 죽을 것 같아 땀 너무 흘렸어 우리 차 우리 차 아니구나 저거 뭐야? 저거야? 저기 가는 거구나 귀찮은 사람들 있어 안녕하세요 마임이야 해보라고 정신아 이걸로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걸로 꼭 마임해봐 마임을 해봐 뭐예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농장으로 이동하시오 가장 늦게 도착한 팀에게는 우아한 벌칙 시간이 없어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힘들어 저기 있네 효아 형 줘야겠다 불쌍해 모르는 거야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리 와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나가봐 아니 진짜 비싸다 진짜 네가 하나를 죽어가면 고향이야? 오! 어떻게 표정 봐 이거 어떻게 보일 수 없는 거야 아휴 어떻게 그러냐까지는 아휴 하나 더 해줄게요 아휴 진짜 야 주지 말까? 야 깐깐 애야? 깐깐 애야? 깐깐 애야? 가봐 장하시는 고양이야? 그냥 써니님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머리랑 참 잘 어울리네요 어울린다 고마워요 야 꽃이 어디서 찾았는데 너? 저기 막 신영 언니랑 다 있길래 밑으로 봤는데 구석에 완전 붙어있었어요 형아 잘했어 야 너랑 같이 찾은 거야 잘했어 잘했어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 신기했으니까 나보다 신호기였으니까요 그 전화 한 번 더 하려고 아 저 분인데 뭐예요? 아 빨리 가보자 어 뭐야? 얼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큰 거야? 우와 우와 진짜 가 잘한다 빨리 가보자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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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요 근데 책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안산 거리극 축제를 저희가 사실은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아~~ 저 아까 저기 봐서 알아요. 국제 거리 축제. 그럼 뭐 거리에서 뭐 하는 건가요? 매달 5월에 열리는 거리 공연인데요. 수많은 해외팀과 국내팀이 많이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정말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안산시 중앙 25시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리 축제, 세계인의 축제예요.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꽃게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축제! 네~~ 아직도 방황한다, 방황해. 언니, 저 불장한 표정 한 번만 봐줘. 이거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언니? 몰라! 몇 살이죠? 24 언니 몇 살이죠? 저들입니다요. 언니, 이거 빨리 빨리! 언니, 우리가 미션 내용도 알려줄게요. 대부도로 와요. 대부도로 빨리 와야 돼요. 큰 팀! 저거 한 번 끝나요, 언니.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파이팅! 가자, 우리 빨리 1등으로 가요. 출발! 이번에는 거짓말 아니지. 내 컵을 긁고. 어우, 근데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물건 진짜겠지? 아, 이게 바로 걔야. 아... 빨리 타, 빨리 타. 와, 진짜 나 이런 적 처음이야. 깔까요? 와, 신기해. 언니! 야, 늦게 도착하면 벌칙 주어진대. 가장 늦게 도착한 팀에게 우아한 벌칙을... 우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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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기, 꽃게도 드릴게요. 잠깐 요 앞에 주자.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개 좀 넣고. 아니, 꽃게 준다고요. 신영 씨, 꽃게 안 받아요? 신영 씨, 꽃게 안 받아요? 신영 씨, 신영 씨.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오빠, 먼저 가야 돼. 시간차 개. 어... 안 받아요. 원치! 공중. fox. 우아한. 우아한. 콸아. 우아한. 조아한. 우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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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빛이었어 내 마음 어둠 속에 불을 켜 네가 없으니 내 삶은 끝이 없는 무릎 Baby girl I miss you Yeah I miss you 널어볼 수 없는 내가 웃을까 아님 부를까 어떡해야 하니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널 보내줘야 하니 나 잠깐 당황된 밤거리를 방황해 뒤척이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어버린 아침 Baby 어 나는 고통버터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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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익받은 어둠 속에 혼자라도 바닷는 골고개 같은 뭐 같은 꼴이라도 어쨌든 이겨야지 어쨌든 나가야지 여권한 눈눔 속에 너와 난 간절이 같은 인생살이 눈물 나도 고춧밥 인생살이 끝까지 끝에 몰라도 어쨌든 이겨야지 어쨌든 나가야지 여권한 눈눔 속에 너와 난 어떻게든 되겠지 살다 보니까 점점 이 골이 난 내 꼴을 봐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토끼처럼 잠에 빠진 나를 봐 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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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뒤처지지 않게 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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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와서 빨리 갈게 남들처럼 산다곤 살았는데 왜 나니 뭐...